구지성의 반려견, 아펜핀쇼의 분양 및 가격은? 오늘은 방송인 구지성의 반려견으로 알려진 아펜핀쇼의 분양 및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기 아펜핀쇼의 키는 24에서 29cm이며 체중은 3에서 4kg이 나갑니다. 역사 아펜핀쇼의 기원은 적어도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며 이견종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19세기 후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5세기 네덜란드의 예술가의 그림에 있는 강아지가 아펜핀쇼의 조상일 수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유해 동물인 쥐를 잡기 위해 중부 유럽 전역의 마곡간, 상점, 농장 및 집에서 많이 길러지게 됩니다. 아펜핀쇼는 퍼그와 저먼핀쇼 및 저먼실기핀쇼의 혈통이 섞여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펜핀쇼는 브릿의 그리폰과 미니어처 쉬나우저를 포함한 다른 품종의 발달에 기여를 했습니다. 거친 털과 수염난 얼굴은 이들의 유사한 외형을 통해 쉽게 관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미넨에서 아펜핀쇼가 유래가 되었지만 독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902년에 품종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품종 표준은 1913년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1936년에 미국 AKC에서 품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에서 아펜핀쇼의 번식이 중단되었으며 이 품종은 1950년대가 돼서야 관심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후 2002년 웨스트맨 스터더그쇼에서 토이그룹 부분에 우승을 하면서 유명해졌지만 오늘날도 드문 희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 아펜핀쇼는 애정이 넘치고 호기심이 많으며 항상 경계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충성스럽고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흥분을 진정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펜핀쇼의 두려움이 없는 데다만 성격과 경계성 때문에 어렸을 때 다양한 사랑, 환경미, 소리의 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건강 아펜핀쇼는 소형견종에게 흔히 발생하는 걸음걸이 및 다리에 영향을 주는 질병인 슬개골탈구와 대퇴골두계사증 및 고관절 이형성증이 위험이 있습니다. 심장에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는 심잡음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아펜핀쇼는 경계심이 강하며 짖는 성향이 잦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산책 및 운동이 필요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상황과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펜핀쇼는 거칠고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털의 길이는 약 3cm이며 엉덩이와 꼬리 부분은 더 짧습니다. 아펜핀쇼의 털 빠짐은 소량이지만 독특한 털의 질감을 유지하기 위해 빗질이 필요하며 목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씻기시면 됩니다. 털의 색상은 검은색, 회색, 은색, 헝갈색, 빨간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빨간색 털을 바탕으로 검은색, 갈색, 흰색, 헝갈색의 색상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는 흰색 또는 은색의 색상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펜핀쇼의 분양 및 가격은? 아펜핀쇼의 분양 및 가격은 해외의 경우 달러로 최소 500에서 1000달러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56에서 112만원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희귀견종으로 분양의 경우 수입대행으로 이루어지며 최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